TV 보는 걸 아예 아는 상상을 못 한 거죠. 결심 먹고 저는 3일 만에 그냥 서해바다로 수용쳐서 왔습니다. 그게 이제 태극기를 목표로 삼고 왔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고 왔다는데 저는 군함 타고 왔잖아요. 군함에 짓밟이는 이런 신세가 됐는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일단은 그 소금물에 쩔어가지고 몸이 그리고 굶주렸지. 제가 가장 조금 두려웠던 건 뭐 이렇게 많다고? 아니 뭐 이거 어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나가는 걸 알았죠. 이천호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천호 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철훈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철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물론 뭐 유명하시지만은. 아유 뭐 유명까지요. 저희가 또 모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막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오울풍선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중심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 일단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또 한국에 오시게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보이보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맞나요? 아유 뭐 국정원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아유 뭐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예 뭐 예전에 안기부. 아 안기부. 네. 우리 국정원에는 뭐 수사권 기소권 뭐 이런 것이 뭐 특별하게 제한적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북한 보이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럼 오히려 약간 더 막강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어떻게 본다면은 상당히 좀 엘리트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 탈북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탈북하는 계기는 너무 긴데 팩트만 말씀드리자면은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 이미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한국 분들도 또 제가 원산항항보이보에 있으면서 만나보면서 미디어로 봤던 대한민국을 실제 한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됐죠. 그 이후에 뭐 이건 정치적인 성격과 전혀 상관없는 건데. 2016년 8월 15일 전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제가 이제 북한에서 안에서 TV를 보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TV에서 나와요? 네. 저희 지역에는 황해도나 강원도 지역에는 대한민국 TV가 잘 나옵니다. 아 그 주파수가 잡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마도 이제 뭐 체계는 다르다고 하는데 아마 그 믹서 해가지고 아마 북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내보내주는 데가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앉아가지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TV를 보는데 9월 달에 제 방이겠죠? 그걸 보는데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뭘 연설을 하는 거예요. 뭐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북한의 이제 간부들이라든지 주민들 자유대한민국으로 찾아오라 새로운 길은 열려 있다 뭐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야 이 대통령이 오라는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솔직히 단순한 생각이면 단순한 생각인데 뭐 다른 사람이 오라고 했으면은 뭐 저도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오라고 하니까 귀가 설게 돼가지고 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한국 가자 하니까 제 친구가 한국을 몰라요. 대한민국 존재 자체를 몰라요? 북한 분들이 그래서 이제 남조선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남조선이 있는 건 아는데 한국이랑 매칭을 못 시킨다.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북한에서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남조선이라고 해야지만 하거든요. 그럼 뭐 한국이라고 하면 아예 모르고 한국 가자 하니까 한국을 몰라요. 한국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남조선이라고 하면 아 남조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가자 하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오래 하니까 대통령이 너한테 전화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박근혜가 오라잖아 하니까 박근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김정은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하도 뉴스에서 떠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북한에서는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내 코 밑에 구멍을 메꾸기 힘들어 죽겠는데요. 이제 남이 이 한국의 대통령까지 알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박근혜라고 하면 모르니까 한국 대통령이 오래 하니까 나한테 전화 왔네요. 그래서 TV 보는 걸 아예 아는 상상을 못 한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뭐 한 3초간 바라보더니 OK 하더라고요. 되게 친구분도 쿨하시네요. 제가 후회하라는데 제 친구가 한국에 먼저 오려고 탈북을 했던 친구예요. 먼저 저보다도 2010년도인가에 탈북을 했다가 북송된 친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보이브라는 직책에 있다 나니까 제 친구가 숨긴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한 거죠. 또 이야기하면 또 자기를 또 어떻게 할까 봐 북한에서는 등두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지 않아도 비밀이라는 것이 항상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제가 가자고 하니까 이제 OK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심 먹고 저는 3일만에 그냥 서해바다로 수용해서 왔습니다. 아 바다로 친구분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네네. 친구하고 제 친구하고 이제 그날이 이제 2016년 9월 18일 날인데 18일 날 저녁 8시 쯤에 북한에도 이제 경비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기철조망 지레바 건너가지고 물대 맞춰가지고 서해바다는 또 민물 썰물이 있잖아요. 그 맞춰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물이 빠질 때 거기에서 수용쳐가지고 한 6키로? 6키로 정도? 한 6시간 동안 둘이서 수용쳐가지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고 왔다는데 저는 군함 타고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뭐 약간 해양? 그쪽? 아니죠. 그게 제가 저희가 이제 오갔다고 해가지고 목표로 삼은 곳이 강화도 말또. 강화도 말또의 그 섬이 있는데 그게 해병대. 해병대 이사단에서 나가 있는 한계 중대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태극기를 목표로 삼고 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밤이 되면 또 불이 또 깜빡깜빡하니까 그걸 그냥 목표로 삼아가지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약간 괜찮네. 갑옷가해서 오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뭐라고 하니까. 그러게요. 어쨌든 뭐 생각 없이 온 건 아니고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죠.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이. 아 약간 좀 불을 지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뗄까문 막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오라오라 하니까 그냥 가자 가자 하고 한 거죠. 그 전부터 약간 나만의 그런 드라마라든지 그런 문화 같은 걸 좀 보셨습니까? 드라마보다도 저는 뭐 집에서 TV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드라마는 뭐 솔직히 시간이 그렇게 저도 보이브랑에서 일을 하다 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뭐 드라마를 연속금, 뭐 드라마가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솔직히 저는 드라마를 안 봐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 시간이 뭐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는 안 보고 그냥 TV, 뉴스라든지. 그리고 가끔씩 런닝맨을 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그때 봤던 것이 뭐냐 했더니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 옛날 거군요. 뭐 귀신들 나오고 하는 거. 그런 것들 봤던 그냥 가끔 가끔 보던 거죠. 어쨌거나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긴 오셨는데 많은 탄북민분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로 인천대교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에서 일들을 꼽잖아요. 아 그건 솔직히 너무 식상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인천대교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서 방금 못 보셨다고. 군안받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는 뭐 다른 분들처럼 인천공항 뭐 봤는데 와 했다든지 뭐 인천대교를 보고 까무러쳤으면 기절했다든지 그렇게는 뭐 저는 없었고요.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의 첫 인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네. 처음에는 좀 안 좋았던 생각.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왜 귀순이니까 귀순이라고 하니까 배에 태우고 배에 가판에다가 머리 이렇게 쳐박고 총 갖다 대고 이렇게 발로 누르고 왔으니까. 뭐 그 사람들만의 뭐 룰이겠죠. 근데 그때는 조금 내가 아 이거 내가 왜 왔지 막 자존심. 뭐 어쨌든 그때는 처음 탈북한 거니까. 막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북한에서 배워둔 군안받의 짓밟이는 이런 신세가 됐는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하고선 이제 군함에 올려 타가지고 눈 다 싸매고 와가지고. 네. 전 뭐 국정원 들어갈 때까지 다 눈 싸매고 와가지고. 진짜 내가 TV로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불도 잘 오고 차도 많고 한다고 했는데. 진짜 차가 많은지 불이 잘 오는지 몰랐죠. 뭐 들어가서 다 눈 싸매고 있었으니까. 딱 그냥 들어가서 국정원 사람들은 할아버님 되시는 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때 눈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인상은 그렇게 뭐 아름다울 만한 것도 없고 놀랄만한 것도 솔직히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국정원에서 이제 눈 풀고 그때는 좀 달라졌나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그때는 또 이제 좀 어떻게 된다면 들어가면 바로 사진을 찍어요. 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영철에서 올 때 제 친구는 다 팬티바람이 왔거든요. 이제 사실은 다 옷을 입고 물에 들어섰는데 무겁잖아요. 물에 있다라니까 다 옷을 벗은 거예요. 언제 벗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벗었더라고요. 근데 팬티만 입고 있었죠. 근데 나는 그 속에서 그 생각을 한 거죠. 야 만약 살아서 한국에 갔는데 이걸 팬티바람에 사진 찍는다? 그것도 고연하던 놈이? 아 그게 참 첫 인생 컷인데 되게 창피한 거예요. 그 옷을 저는 못 벗었어요. 힘들지만. 원래 그때 각오가 좀 있으시네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생각은 했던가 보죠. 그래서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친구는 사진을 찍는데 팬티바람에 그거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보는데 제가 천만다행이다. 내가 옷 입고 오길 잘했다. 그 상황에서 사진 찍고 샴푸라든지 린스라든지 샤워하는 도구들을 줘가지고 각 방에다가 발라가지고 샤워하라고. 그때는 막 그렇게. 아 여기가 국정원이고 뭐고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일단은 그 소금물에 쩔어가지고 몸이. 그리고 굶주렸지. 그렇죠 고생했죠. 뭐 1박을 또 무인도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허개질 대로 허개지고 뭐 치신이 말이 아니죠. 그 뭐 소금 저거 돼가지고 얼굴이 새타야고 그냥. 그것부터 생각나지.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건 차후의 문제였어요. 솔직히. 내 몸부터 시자가 첫 번째였어요. 그러면 약간 좀 정신이 좀 돌아오시고 나서 좀 약간 한국에 와서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이건 좀 뭐 놀랐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건 사회에 나와서죠. 사회에 나와서. 네. 이제 제가 2017년 2월 22일에 이제 화성시 남양에 직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걸 제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됐잖아요. 국정원에 있을 때는 뭐 전혀 뭐 사회서리는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냥 무조건 조사니까. 그 뭐 보위부에 있었으니까 또. 그리고 또 김정은 시대 보위부에서 온 사람이 없었대요. 그때까지. 최초로 왔으니까. 조사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한 3개월 받았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제 조사만 기본적으로 했지. 뭐 한국 나가서. 다른 분들은 뭐 일자리 많은데 집 받아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알려줬대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니 알아서 니가 나가서 살아라. 뭐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남양에 이제 집을 받고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체험을 하면서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이게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살던 사람이 자본주의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오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조금 두려웠던 건 직업선택. 직업선택. 북한에서는 교육할 때 직업이 하도 뭐 북한에서 한국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하면서 무직자가 많다. 일자리가 없다. 라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너무 넓으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적성에 내 적기적소에 정확히 내가 갈 수가 있는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직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많긴 하죠 사실. 뭐 이렇게 많다고? 아니 뭐 이거 어딜 가야 되는 거지? 처음엔 경찰 공부도 좀 하다가 아 뭐 참새가 황새 걸음하면 사탕운이 찢어진다고? 내가 그때 경찰 공부를 하면 40대 돼야지만 겨우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또 주변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플라스틱 회사로 가서 이제 기술을 좀 배웠죠. 놀란 거는 솔직히 많지만 저는 직업이 제일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다양한? 네. 너무 다양한 직업들이 너무 많고 뭐 인터넷에서 직업 막 그거 하잖아요. 그것도 놀랐고 뭐 북한처럼 뭐 단체로 가서 너 여기 직장 다니세요 하면서 거기 다 알아서 이렇게 배정해 주는 시스템인 거군요. 그럼 무리배치라고 하잖아요. 알아서 국가에서 다 이렇게 갖다다 그냥 자기 뭐 의사와 상관없이 갖다 있는 거니까 그런 걸로 해서 좀 놀랐던 거죠. 오히려 약간 좀 되게 힘드셨겠네요. 알아서 다 골라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나오는 걸 알았죠. 사회주의는 뭐 국가에서 여기 가세요 여기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또 그런 시스템에서 살지 못하다가 오다 나니까 되게 마음이 급한 거죠. 조마조마하고 야 이게 가면 될까 안 될까 뭐 여기서 가라고 해서 가서 뭐 하면은 어떻게 하든 비벼되든 하겠죠. 근데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갔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